안녕하십니까. 제임원 박창원, 저는 이천의 주임입니다. 현재는 새벽 5시 41분 일요일입니다. 드디어 내일이면 학교 시작하는데 제가 하도 잠이 안와가지고 그냥 여기 학교 근처로 산책하고 있습니다. 산책하는 제가 전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평화롭습니다. 잠이 안와오는 이유를 제가 몰라서 그냥 이렇게 산책하고 있어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잠이 깼는데 그게 새벽 5시였고 잠이 다시 들려고 해도 잠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공기 마실 겸 한국에서 못 마시니 좋은 미국 시골 공기 마시면서 산책할 겸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자연 친화적이고 지금 그냥 학교 근처, 학교 안에 당장 내일부터 수업 들을 교실들을 한번 보면서 어디 어디 있는지 구경을 좀 했습니다. 일단 되게 평화롭고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평화롭고 자연 친화적. 그리고 솔직히 엠브리드 데이터나랑 비교했을 때 이 시간대면 엠브리드 데이터나는 사람들이 좀 갖고 있었어요. 스트리트 유니언에도 사람들이 있었고 그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다 자고 있는 것 같아요. 비행하러 가는 애들도 지금 그냥 다른 곳에서 에어포트로 가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는 삶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선셋이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